네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네. 초롱초롱한 메이크업을 한 번 해봤어, 아닌가? 눈을 안 감...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다. 눈을 안 피하지 잘. 약간 그런 느낌이죠. 눈도 되게 잘 마주치고 이성을 봤을 때도 뭔가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. 렌즈를 껴서 저런 표정을 할 수 있나? 뭔가 어쩔지 몰라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지럽거든요. 네가 입꼬리가 좀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나? 첫째 날, 둘째 날에 있어서 입꼬리가 거의 저기... 안 좋아. 상 꼭대기에 있는데 하트를 좀 많이 받은 거 같은데... 덕분에 어제 두 개 봤고, 오늘 이겨서 두 개 봤고... 두 개? 그게 정확하게 어떤 단어냐면 먹튀라는 단어다. 나랑 손 잡을 사람 하고 바로 하트만 가져가려고 저요 하고 이제 하트 바로... 손 안 들었으면 다른 애 해줄 거였어? 손 안 들었으면 다른 애 해줄 거였어? 손 안 들었으면... 응. 그건 모르지. 알려고 그냥... 아,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. 메시지 그러면 누가... 누군데? 너 먼저 알려주면 말해줄게. 진짜? 응. 나 손 안 들었어도 네가 하려고 했었다. 아, 진짜? 고마워. 메시지... 먹튀가, 또 먹튀가. 먹튀 해야겠다. 근데 진짜... 아니, 또? 아니, 말했어. 아니, 메시지는 나야. 진짜로? 응. 그래서 내가 데이트권을 얻으면 너한테 쓰려고 했었어. 나름 조금 텔레파시가 통했네? 그렇네. 먹튀이요. 야, 근데 데이트 코스 왜 나는 여기인데? 아, 여기 너무 좋긴 하네. 좋긴 하지만 집이 보이니까. 내가 내일 얻어서 넓은 데로 나가게 해줄게. 진짜로? 응. 약속은 지켜야지. 또 먹튀 하는 거 아니야? 또 먹튀가. 지금 걸린 거야, 지금. 주석을 놓잖아, 차차가. 넓은 세상을 보여줄게. 내가 데이트권을 따서. 고맙다. 차 타는 거 봤어야 했는데, 운전 이렇게 해주는 거 봤어야 했는데. 한 말 지켜라. 응, 알지. 약속은 지키지. 아, 근데 진심으로 좋다. 아, 근데 진심으로 좋다. 날씨가.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, 그럼. 이렇게 손 생각했어. 미나를 이렇게 보던데, 그윽하게 보던데. 아닌데? 어? 아닌데. 아닌데. 아, 노래 들으면서 진짜 지키게 돼, 맞지? 그니까. 좋아한다면 올려줘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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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fragile 가사기